실사용 리뷰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정남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바로 셀카봉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하마다 무선 셀카봉입니다. 8,000원으로 저렴하여 가능합니다. 4위는 간단하게 쓰기 좋은 제품으로 가벼워서 휴대하기 좋습니다. 4위는 요이치 무선 셀카봉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셀카봉으로 페어링 쉽고 무게 가벼워 들고 다니기 편합니다. 3위는 빈트 미니 셀카봉입니다. 휴대할 때 부피 차지 작은 제품으로 튼튼하고 마감 깔끔하며 가볍습니다. 2위는 DJI 짐벌 셀카봉입니다. 영상 촬영용으로 좋으며 가볍고 파노라마 등 여러가지 기능 지원합니다. 1위는 셀룸이 삼각대 셀카봉입니다. 삼각대형 셀카봉으로 각도 조절 자유롭고 사진 찍으릴 많을 때 좋은 제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